배터리 없다 빨리 끝내야 돼 지금 들어와? 잘 모르겠습니다 시작했어 이거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저는 집에서 한잔하고 아미 생각나서 켰습니다 제형 씨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를 줄 알았어요 가기 전에 살짝 잘랐어요 안녕하세요 정국이에요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저 빨래해야 돼요 빨래 빨래해야 돼요 정국이 저희는 택시 불렀거든요 택시 오면 갈 거예요 저희는 와 나 머리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랐어요 나 머리 길었는데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호비형 갑니다 그만해라 불 좀 꺼줘요? 너무 낯설어요? 진짜 머리 뭐 야 이거 뭐 안 바르니까 약간 바보가 되는 듯한데 아 건조기 팬티 하나 놓쳤어 건조기 팬티 하나 놓쳤어 아 오 야 나도 왔어 왔어요? 나도 왔을 거 같은데 아미 사랑해요 아미 사랑해요 저도 다시 올게요 여러분 저도 다시 올게요 진짜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? 얘는 진짜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이따 봬요 좀 이따 안녕 안녕